여러분의 일본어 주치, 덕터 요미입니다. 여러분은 요리 잘 하세요? 저는 못하지는 않지만 요리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고 그거를 지우는 게 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살 거지 해. 자, 이거 일본어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확인하러 가실게요. 고고! 잠깐!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고한, 이게 밥이라는 뜻이죠? 진짜로 그 흰밥만 고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범위 넓게 식사라는 뜻으로 고한이라는 말도 같이 쓰시면 돼요. 私が作るから作るが 만들다 라는 뜻이죠. 고한作る, 식사 준비를 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사라 아라이, 오사라가 접시라는 뜻이고 아라우, 싣다. 그게 명사화돼서 아라이가 되었어요. 오사라 아라이, 이게 바로 설 거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네가이네, 오네가이 가 부탁이잖아요. 오네가이네 라고 하면 부탁해, 부탁할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설 거지 해. 다시 한 번 일본어로 바꿔서 연습을 해 볼게요. 고한은 제가作るから, 오사라 아라이, 오네가이네. 고한은 제가作るから, 오사라 아라이, 오네가이네. 네, 오늘도 아주 잘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고한은 제가作るから, 오사라 아라이, 오네가이네. 고한은 제가作るから, 오사라 아라이, 오네가이네. 고한은 제가作るから, 오사라 아라이, 오네가이네. 고한은 제가作る. 은? 수고하셨습니다.